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오랜만에 또 노션 활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강의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인데 노션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켜보면서 또 한번 이 노션을 좀 최신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요즘에 노션에서 버튼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 버튼에 대해서 활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용법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 버튼이라는 것이 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시점에서요. 그래서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나 그 안에 있는 그런 속성 정보들을 같이 이렇게 가져와서 뭔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뭔가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가지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좀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살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버튼을 생성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버튼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여러가지 페이지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제 표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독서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 페이지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것부터 좀 진행을 할 것이고요. 후에는 이제 뭐 진행률까지 저희가 속성 정보들을 가져오면은 그 버튼으로 그 진행률들을 체크하는 일자별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페이지를 한 번 좀 이 버튼으로 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루 일과 목표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아무 데이터나 우선을 넣지 마시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버튼을 통해 가지고 만들 것이고 이 속성부터 여러분들이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표 이름이 될 것이고요. 뭐 활동 이름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버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독서가 완료를 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언제 완료했는가는 이제 생성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시점에 이룬 거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태그 쪽에다가는 속성 정보를 우리가 이제 뭘로 이제 바꿀 거냐면은 어 이쪽에 보시면 선택이죠. 선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쪽에서 옵션이 완료. 완료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미완료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건데 사실 그냥 우선은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이제 여기에 완료 여부만 이렇게 저희가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는 생성 날짜를 저희가 일시를 이렇게 만들도록 할 겁니다. 현재는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이제 세 개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생성 날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전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우선은 지우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이제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비어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버튼을 통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뼈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내가 운동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입력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다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생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튼이 처음에는 저는 그냥 간단한 기능 중에 어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게 정말로 프로세스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저희가 운동을 운동했음 이렇게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어떤 것들 행위를 하게 할 것이냐를 이제 단계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는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계를 추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페이지를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 목표라는 애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루 일과 목표를 저희가 선택을 할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목표 이름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를 추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운동했음이라고 이렇게 추가 페이지를 하나 좀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료 여부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완료로 우리가 속성을 여기다가 값을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른 속성 편집을 하고 완료 여부를 누르시고 여기다가는 완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하루 동안 지났는데도 내가 운동을 못했다.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줘서 우리가 운동하지 못함. 이런 식으로 하나 또 버튼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동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한번 이렇게 클릭하면은 운동했음. 이제 완료라고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하나 또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속성을 저희가 이제 영어. 영어 못했음. 이렇게 우선은 좀 다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어 못했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영어 못했음. 영어 영어 공부 여부를 판단한 거죠. 아까도 우리가 운동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 여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완료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못했음이라고 하나를 이제 새로 만든 거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클릭을 누르시면은 영어 못했음이라고 해가지고 미완료라고 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선 날짜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튼들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죠. 사실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후에는 이것을 이제 날짜별로 페이지를 뭐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진행률이죠. 그래서 영어,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독서 뭐 이렇게 해서 달성률도 여기다가 이제 완료, 완료, 미완료 하면 달성률이 75%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그거를 이제 다 합정상에서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노션의 이제 버튼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자동 프로세스를 살펴봤습니다.